안녕하세요. 시시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리즈별로 이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원장님과 제가 역할을 할 거거든요. 제가 학부모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평소에 학부모님 상담할 때 정말 그 내용으로 제대로 된 상담하는 걸 저희가 리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죠? 너무 잘 들립니다. 마이크 하나 세팅했습니다. 그러게요. 거금을 드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구독자분들이 특히 학부모님이 마이크가 있으면 소리가 더 좋고 정보는 좋은데 소리가 약간 조금 퍼지는 느낌. 그래서 조금 했습니다. 돈은 좀 드렸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면 앞으로도 더 좋은 장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힘이 나서, 힘이 나서 더 좋은 장비를 계속 구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들어갈게요. 저희 학부모님들이 주로 상담 많이 하는 질문들 있죠. GCS이나 L레벨 때 명문 사립학교. 옥스포드, 특히 옥스포드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 있죠. 그런데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원장님 제자들 인터뷰 영상에 보면 그 학생들이 주로 원장님 옆에서 많이 케어를 받았던 사례들이 많아서 또 좋은 명문대를 많이 갖고. 그래서 원장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캔브리지 지역에 있는 식스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아니, 그 질문이 약간 틀렸는데 옥스포드가 아니고 옥스포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학생이 공부를 아주 잘하면 영국에 초인류 명문 보딩스쿨 갈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학생들은 거의 제가 봤을때는 극히 드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어쨌든 초기후 아니더라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명문사립학교를 좀 이렇게 보내면 좀 진학,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옥스포드나 캔브리지에 이제 저 학교는 10% 간다, 20% 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 우리 아이도 거기에 포함된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서 10에서 20% 또는 뭐 3, 40% 정도 이렇게 보내는 이제 명문사립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갔던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가도 그냥 공립을 가든 그냥 사립을 다녀도 그 학생들은 이제 그런 학교에 제가 봤을 때 갈 수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 실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를 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잘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학생들도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데 여기 부모님들이 이제 식스폰에 캔브리지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관리, 이제 뭐 학생이 공부 머리는 좋은데 자기 관리가 안 돼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봐 이제 걱정이 돼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 또는 공부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데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해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부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저는 제가 있는 대로 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이제 옆에서 있으면 케어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제가 이제 가디언하는 학생들이 이제 캔브리지 지역에도 있고 뭐 다른 영국의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이렇게 뭐 이제 전화나 이렇게 톡으로 해서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캔브리지 지역에 있으면 제가 주말마다 공부하러 오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자고 또 상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화로도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시내에 와 있으니까 학원에 잠깐 들려서 좀 만나 뵙고 상담하면 안 되겠냐. 그러나 얼굴 보면서 또 대화를 하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많이 해결해 주고 있고 줬었고 그랬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식스폰 캔브리지 쪽에 오는 걸 더 환영합니다. 더 확률을 제가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명문대 진학 확률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와 있었던 학생이 사실은 이제 명문대에 더 많이 진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명문 사립학교를 가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으니 그 친구들의 인맥을 또 좀 연결시켜 주고 싶다는 학부모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식스폰에서 온 학생들도 인맥이 좀 장난 아니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인터내셔널인데 뭐 이제 중국 유럽 뭐 이런 쪽에서 뭐 동남아도 그렇고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영국보다 모산 나라에서 이제 왔으면 대부분은 그 나라에서 이제 부모님이 좀 대단하신 분들 물론 그거 보고 친구 사귀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이제 여기서 사귀었는데 뭐 대단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친구하고도 이제 물론 대학을 이제 뭐 같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같은 대학 갈 확률보다 이제 다른 대학 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제 계속 이제 자기들이 연락 주고 받으면서 뭐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해서 너무 친구 사귀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명문사립은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친구 사귀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명문사립이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 계속 그 학교를 다녔잖아요. 만약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계속 다니잖아요. 예 1레벨이 이제 12학년인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12학년 때 새로운 학교로 들어가면 기존의 학생들의 어떤 거기에 끼어들기 힘들거든요. 이 학생은 더 힘듭니다. 더 힘들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결국은 친구 사귀는 게 영국 애들하고도 뭐 사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거기에서도 인터내셔널 학생들하고 많이 사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어디에 가든지 이제 친구 사귀면 자기가 잘 사귀면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데 큰 재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든지 친구 사귀는 그런 학생의 캐릭터 문제지. 명문사립이라고 좋은 친구가 많고 식스폰이라고 좋은 친구가 적고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명문사립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식스폰에 대한 정보는 없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이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첫 번째 부모님이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부모님 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학부모님. 네. 저희 아이가 GCS 성적이 없는데 결국에 의대치대 지원 가능한지 GCS 성적이 없으면 또 불이익이 있지 않는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의치대 미니먼 리퀘이먼트 보면 GCS 성적이 필요하다 되어 있거든요. 몇 점 이상. 사실은 GCS 성적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 GCS에 해당되는 성적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중학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MIP, IB 학생들은 MIP 많이 아는데 MIP 이제 그것도 내신 성적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뭡니까 영국의 치대 대학에 가보면 미니먼 리퀘이먼트 A 레벨 말고도 IB나 그 외에 SATAP로도 이제 다 이렇게 학생들을 뽑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 GCS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GCS 성적이 없어도 가구나.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안 좋으면 인터뷰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 의치대가 GCS 성적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한국 학생, 저희 아이는 한국 애니까 그럼 한국 중학교 성적을 보여주면 되죠? 3학년 거 보이시면 됩니까? 3학년 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부모님 얘기가 3학년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2학년 거는 좋고 전체 1, 2, 3학년은 통합으로 나오는 게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학년 거보다 앞에 게 좋아서 평균적으로는 3학년 게 안 좋고 앞에 게 좋아서 평균이 좋긴 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1, 2학년 때는 성적이 안 좋은데 3학년 거는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럴 때는 3학년 거만 넣으라고 3학년 거만 넣고 그럼 어차피 대학이 판단하거든요. 자기가 지원한 대학이 그러면 너 그 앞에 것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학교 있으면 그 앞에 거 보내주면 되고 그런 얘기 없으면 그걸로 그냥 자기들이 체크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좋은 성적을 다 해서 보여줄 필요 없고요. 3학년 성적이 좋으면 3학년 거 보여주면 되고 아니면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좋으면 3학년 거보다 전체로 보여주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클리어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원장님이 답변을 진짜 모든 지식을 다 끌어당겨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리즈2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